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대 할아버지가 4살 난 손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결국 손자가 숨지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네, 알고 보니 손자에게 장애가 있었는데요. 이런 장애가 있는 가정의 고통에 아직 도움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이 넘은 노부부는 아침마다 근처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4살 난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태어나자마자 내병변을 알아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지낼 손자와 이를 돌봐야 할 아들 며느리를 생각한 할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낮 11시 반쯤 손자와 함께 독국물을 마시고 쓰러진 것을 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손자는 이미 숨진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손자의 장애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비관을 해가지고 손자에게 먼저 아마 사춘제를 허입하게 하고 유서에는 손자가 1, 2년이면 왕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출산 휴가 중이던 여경이 희귀병을 앓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은 출산부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평생 동안 겪게 됩니다. 일부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항상 함께해야 하는 부담에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아직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자녀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săn이 KNN